들으면 들을수록 아름답고 풍만하면서도 짙은 민족의 현치와 그 우수성으로 하여 세상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족악기.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민족악기의 하나인 조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때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민족목관악기의 하나로서 무려 천수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세기 초에 세워진 독흥리 비옥화 무덤이 바로 조때를 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때의 발생 연도가 5세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식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이용한 조때인데 참대를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같이 6개의 서리구멍과 타원형으로 된 취구가 있고 한 개의 갈총구멍이 있습니다. 조때는 악기의 머리 부분을 왼쪽 어깨에 올려놓고 입술을 타원형의 취구에 대고 불었으며 전통적인 주법인 롱음연준은 악기를 잡은 왼팔의 팔굽을 아래우로 움직이면서 했습니다. 유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구성지고 우아한 울림을 가진 조때는 그 우수성으로 해서 고구려로부터 교리에 날아들인 백제, 신라, 가야, 지요는 일본에까지 논리 전파됐습니다. 이 과정의 조때는 대함, 중함, 소함의 세 가지 종류의 조때로까지 발전돼서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의 논리를 이용돼 왔으며 세세 년 년 대를 이어 전해지며 수많은 조때 명수들과 일하들을 낳았습니다.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로동당 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조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1960년대 후반기로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민족악기들에 대한 계량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조때도 오늘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선 악기가 매우 문화적이면서도 연주에도 편리하게 제작됐습니다. 조네는 참대나무에 6개의 음공을 파고 그것을 손으로 짚는 방법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저성도 1개의 저성, 저식도 5음개의 저식밖에 하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굳은 박달나무에 14개 내지 16개의 음공을 파고 거기에 누르개를 붙여 7음개는 물론 반음들도 다 낼 수 있으며 모든 저성에서 전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악기가 개량되면서 폭넓은 음력과 다양한 음색에 따르는 조때 소각기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조때에 고음조때와 중음조때가 새로 창작돼서 그 어떤 음악 형상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악기가 개량되었습니다. 악기가 개량되었습니다. 악기가 개량되었습니다. 악기가 개량되었습니다. 악기가 человека 개량할때 사회에 민족 문화 전통 민족 악기로서만이 아니라 민족기약 종주와 학주 그리고 혁명가국 음악과 영화음악들에 적극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기의 주체적인 대압관위라기에서 자기의 독특한 묘모를 또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악기들인 가야금, 잔고, 온금과 함께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학생, 전문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군중문화예술에도 적극 도입된 대중화된 악기로서 시대의 벅찬 숨결에 극한 민족적 향취를 도해주고 있습니다. 천수백여년에 요구한 역사를 민족의 늪과 슬기, 지혜와 열정으로 빛내인 우리의 민족악기 저 때는 온 나라에 더 활짝 버텨나는 주체음악예술의 대화원 속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온 세상에 떨쳐가며 더욱더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